하룡이가 그거 뭐야, 북해에는 그거 원조야? 그 얘기가 있었지? 아, 이거 원조일 것 같아, 진짜. 원조라기보다는 옛날에는 그 저... 옛날에는 그 프로그램 명보다는 그런 꽁트꽁트가 추억의 책가방 또 뭐... 여기는 이 나이에 내가 하리, 형님 큰 형님 뭐 그런 거 했지? 변방의 북소리도 했잖아. 네, 거기서... 내가 많이 알잖아, 그때 하룡이. 팬이어서. 이 나이에 내가 하리? 아, 맞어. 아, 쑥스럽구만. 기국산장에서 뭐 필요한 거 없어? 그렇죠, 그거지. 읍숨 말고. 뭐 그런 거야, 맞아. 읍숨 말랑 깨롱, 뭐 이런 거. 아, 뭐 필요한 거 없어? 읍숨 말고. 이 나이에 내가 하리? 아, 쑥스럽구만. 아이고. 이 꺾이 춤. 이거 아니야, 나 이거에 그냥... 내가 트위스트님 이거에 반하는 거 아니야.